이게 체리 모야 라는 과일이거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카스터 사과라는 이름인데 이 과일이 무진장 비싸 파운드당 1불 99존 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낸게 10불 55존인가 그렇게 돼 이 하나가 한번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샀거든 근데 이게 제대로 익으려면 이게 조금 눌렀을 때 살짝 말캉해야 돼 돼야지만이 그래도 제대로 익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먹지 않고 내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내일 아니면 모레 일단은 살짝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맛인지 이 과일이 이제 이틀 동안 그냥 실온에서 놨뒀거든 이렇게 말리면 만지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느껴져 그래서 오늘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잘라 봐야지 어 두 손으로 갈르니까 순식간에 갈라지네 이 씨는 먹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데 일단은 먹어봅시다 이거를 다 갈랐어 그러니까 하나 집어서 먹어 봐야지 맛이 어떤지 뭐 카스터 사과 같다니까는 부드럽고 어 카스터 맛이 나갈까 먹어봤는데 먹어봤는데 음 맹한 카스터와 과일맛 사이 중의 맛이야 어 이게 1파운드에 거의 12불 이랬잖아 11불 99전 엥 돈이 아까워 맛 그다시 없어 이게 맛이 부드럽기는 카스터처럼 부드러워 그리고 살짝 배 같은 그런 그냥 진짜 진짜 살짝 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맛이 그다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먹긴 먹어야겠고 그래서 순식간에 먹어서 없애버렸어 이것보다 한국에서 사먹었던 그 샤앤머스켓 있잖아 요즘에 나오는 거 그 맹함 그 맛 그 맛의 샤앤머스켓 있잖아 요즘 나오는 거 예전 거는 내가 안 먹어 봤으니까 모르고 그게 훨씬 더 먹기가 재밌었어 왜냐면 거기에 그 촉감이 있었잖아 그 젤리 뭐 진짜 약한 약한 젤리 같은 그런 촉감이 있었잖아 식감 식감이 있어서 훨씬 그게 먹기가 재밌었어 이거는 비싸기만 하고 별로야 뵙차니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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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차니시켓